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빠른 개발. 2. 이유는 한국에 대한 규칙을 어깁니다. 3. 한국. 이건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막고 견제함에도 한국이 1위에 등극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물론이고 특히 미국과 주요 강대국들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매체는 유럽에서 한국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당혹스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사태 이후 이상하게 한국이 때가 맞았는지 굉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러시아에서조차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한국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물론 유럽에서 현재 한국을 막아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우선 러시아에서는 푸틴 정권 폭주로 국가가 대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와중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절정을 달리고 있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주러시아 한국 코트라 무역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한국 컨텐츠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다소 흥미로운데 우크라 침공으로 인해서 서방의 제재가 강력하게 시작이 되면서 넥도날드와 같은 서방의 프랜차이즈가 빠져나갔고 동시에 넷플릭스도 서비스를 종료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러시아의 OTT 시장이 공백이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 가운데 중국은 반색을 하면서 러시아의 중국의 아이치 등이 대거 진출을 노렸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보고 이득을 챙긴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로부터 값싼 가스 공급은 물론이고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을 대거 앞질렀습니다. 한국의 현대차와 삼성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곧 매우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소위 빈지퍼리를 중국이 크게 실패했다는 것인데요. 중국이 일단은 자동차나 모바일 분야는 점유율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러시아는 국토가 넓어 작아 반드시 필요하고 핸드폰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중국 것밖에 없으니 현대자나 삼성 갤럭시 폰을 쓰고 싶더라도 중국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형국이며 업체들은 전쟁이 종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드라마나 케이팝 등의 온라인 컨텐츠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자주 보이던 한국 드라마를 선호하며 더욱 많이 보게 된 것이고 중국에서는 대거 컨텐츠 공급을 해봤습니다만 러시아인들이 외면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인들은 중국 제품들이 범람하는 것과 중국 문화 컨텐츠들을 꺼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일부 매체들은 러시아의 삼성이 10월에 복구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는 등 루머가 돌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다시 중국 점유율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나오는데 한국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일련의 뉴스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한국이 1위라고 분석이 나온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뉴스는 일본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처럼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사를 싣는 경우는 최근 더욱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특히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국 때리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큰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에서는 최근 한국이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와도 견출 수 있는 상태라면서 예상치 못한 한국의 급부상에 유럽에서 한국을 저지시켜야 하는 상황이 나왔다고 말하는데요. 최근 일본은 유엔의 안보리 상임위사국 진출을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 이른바 키드 국가가 상임위사국이 돼야 한다며 상임위사국이 기존보다 이렇게 확대 편성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키드 외교장관들은 최근 유엔총회 이후 뉴욕서 회담을 마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상임위사국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감싸고 도는 등의 행태 때문에 상임위사국이 재기능을 못했다면서 이에 키드 멤버가 합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일본은 독일, 인도, 그라질 등 상임위사국 진출을 꾀하는 국가와 함께 지포라는 틀을 만들어 상임위사국과 비상임위사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리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 침공으로 유엔의 신뢰성 위기에 빠졌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은 물론 독일까지도 과거 전법국으로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인데다가 기존 상임위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다급함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적 잡재력이 이제 러시아 사태로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주변국의 급부상이 불어오면서 경계감이 심하게 감돌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상임위사국은 군사력 지위도 포함이 되니 이를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유럽에서 특히 한국이 러시아 특수를 보고 있다고 보도하는데요. 최근 미국과 프랑스가 민주진영에서 엄청난 무기 판매고를 올리고 있어 놀랐지만 한국이 그와 비슷한 숫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하던 장면인 것입니다. 일군사 채널에 따르면 제1강 미국을 제외하고 민주진영에서 프랑스는 UAE에서 26조원의 나팔 전투기 판매를 올리면서 전세계 군사 판매국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전합니다. 특히 미국이 머쓱했던 것은 F-35를 구매하려던 협상이 유야무야 된 것을 프랑스가 치고 들어갔고 이것을 지난 70조원 호주 잠수함 프로젝트로 프랑스 뒤통수를 친 미국에 복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럽 전역이 훨씬 더 놀라는 일이 생겼는데 바로 비슷한 숫자가 또 나온 것입니다. 폴란드가 약 25조원의 MOU격 방산 협상을 한국과 진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진영에서 아시아 국가가 서방 강대국과 비등한 숫자를 만들어낸 건 처음입니다. 일본 매체는 한국은 프랑스와 같은 25조원 대 방산 협력을 따냈고 이것은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폴란드는 협상 뒤에 본계약을 곧바로 연달아 체결했다는 점으로 여기서 한국의 무기 납기와 후속관리 재개가 매우 뛰어났다는 점도 거론한 것입니다. 일부 일본 우위 등에서는 한국이 전쟁을 기회삼아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만 과거 군수 입장으로 경제가 부활한 경험을 했고 맛을 또 보기 원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성공을 비판하는 속내는 결국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상임위 사국 가입 의사는 물론 유럽과도 어울리고 싶어하는 국가인데 자신들은 탈아시아격 국가로 사실상 유럽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프랑스와 같은 엄청난 계약을 해냈다는 게 믿기도 싫은 눈치인데요. 그런데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느닷없는 아시아 국가의 출연을 경계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NATO에 속한 폴란드와 초대형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 크게 곤혹스럽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내부에서와 특히 NATO 국들은 역내 조달에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웬만하면 모든 주요 거래를 유럽 내부와 NATO 사이에서 이뤄지게 하는 편입니다. 특히 군사 분야는 더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한국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한국은 NATO 협력 파트너십이지 NATO는 아닌데 폴란드가 이걸 심하게 깨버린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NATO까지 고려의 재정을 집행하고 러시아 침공에 대한 지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반의가 시급한 폴란드가 대거 한국의 방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이각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막을 수도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프랑스를 뒤통수 칠 정도로 방산을 중요시 여기며 이번 러 사태가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 미국은 이번에 유럽에서 밀려드는 방산 주문으로 생산라인 확충을 검토 중인데요. 그러나 상당한 주문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도 흘러들어간 상황도 다소 씁쓸한 것입니다. 미국은 방산 산업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이며 그 시장에 파일을 내주기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군사 관련한 기술 이전을 넘겨준 것은 거의 그 케이스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오히려 미사일 지침 해제나 원자력 개발 제한 등 온갖 제한만 잡독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IIA 법안에서 보았듯이 산업 분야에서 누군가의 성장세를 상당히 경계하는 것이죠. 물론 미국과 한국이 상부상 좋아하는 FA-50과 F-16의 공존 분야도 있긴 하며 우크라만으로도 미국이 도저히 무기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행히 한국으로 인해서 부족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현재 일본에서 우려하듯이 군사 강대국들은 한국의 급부상을 경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는 모르더라도 방산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분야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자주국방에 힘세웠으며 이러한 사태가 날 걸 노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족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지정학적 위치에서 주변국들의 전쟁 억지력을 위한 노력으로 지금 위치해 온 것입니다. 생존과 투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 지금 상황이 온 것이지 우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전세계 방위비 예산이 수직 상승해 한국은 완전한 흐름을 탔다고 전합니다. 최근 방위산업전에서 전세계를 대절하고 한국에 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각 국가의 장자관급 인사들은 한국의 무기생산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러시아 사태로 인해 오히려 전세계의 코리아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있으며 그동안 난공불락이던 방산마저 묵묵히 준비하며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중심의 자국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었지만 오는 11월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인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적인 지지율 확보와 대통령 연임을 위하여 본격적인 자국기업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기업을 챙기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장, 특히 동맹국이 선점하고 있던 시장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던 한국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30조원 가량으로 한국은 미국에 수출해 30조원의 흑자를 받지만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30조원을 적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199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3년 이상 흑자를 보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손해를 봐왔다는 것인데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더 이상 이런 식의 무역보다는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무역적 자를 개선하고 미국리 일자리와 기업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정책적인 변화는 그동안 동맹국이던 한국에게 요구하던 중국 견제 방침과 상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군사 경제적 성장을 말기 위해 다방면에서 한국의 참여와 도움을 요구해왔습니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자동차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은 뒤에 절대로 한국과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더니 불과 3달 만에 약속을 뒤집고 한국에게 초대형 뒤통수를 선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이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발을 들이며 미국이 구상 중인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패권을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을 대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미국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미 간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한 중국이 한국을 찾아와 한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며 동북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한 진짜 목적이 미국에게 제재를 받아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 인공지능 AI 반도체 때문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게 판매해오던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과 성능을 낸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선 다급하게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한국의 행보에 크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뒤통수에 크게 열받은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칩사 동맹 파기와 중국이 구할 수 없는 고성능 반도체인 AI 반도체와 GPU 등 첨단 부품을 제공한다면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이 풀리게 되며 지난 10년 가까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사드보복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받아왔기에 중국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혈맹인 한국에게 경제적 제재와도 같은 조치를 내린다면 한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동안의 대중 제재 협력을 뒤집고 중국에게 반도체를 팔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최근 미국에선 한국이 개발한 세계 1위 반도체의 신기술을 두고 동맹국인 한국이 마음을 바꾸면 미국은 큰일 난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9월 1일자로 중국을 향한 고성능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반도체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생산하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컴퓨터용 CPU와 GPU를 생산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 AMD가 생산하는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AI 반도체를 수입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 훈련과 긱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기상청이나 국가 교통망에 쓰이는 고성능 컴퓨팅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와 영상 분석 등 다방면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AI 반도체 수출이 금지되면서 중국의 첨단 IT 산업 발전에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은 대안으로 고성능 반도체가 아닌 구형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묶어서 물량으로 승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었는데요. 이는 발열과 데이터 처리 속도 등 모든 면에서 비효율적이지만 중국이 자체 IT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예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반도체 스타트업인 사피온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보다 약 2.3배 빠른 성능의 반도체를 개발해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1위 기술로 AI 반도체를 개발하자 다름 아닌 중국에서 크게 환호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9월부터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입 길이 막힌 중국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보다 2배 빠른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고성능 모델은 엔비디아의 제품보다 4.6배 빠른 성능을 내고 있어 중국의 빅테크 기업과 정부 당국에선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갈등이 생긴 틈을 타 어떻게든 한국의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길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중단 소식과 거의 동시에 자신들도 엔비디아의 제품보다 뛰어난 고성능 AI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반도체 칩을 완성하기 위해선 크게 설계와 생산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중국의 업체들은 반도체 설계는 가능해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거나 낡았다는 것입니다. 이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금지로 인해 중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20년 된 제조장비를 사용 중인데다 중국의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를 설계하 영 한국의 삼성전자 또는 대만의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게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바이렌은 지난달 최신의 AI 반도체 BR100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고성능 칩은 이미지와 영상 처리에 특화되어 슈퍼컴퓨터 구축과 빅데이터 처리에 안성맞춤이라고 밝혔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해당 칩을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없고 바이렌 측이 대만 TSMC에게 의뢰하여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대신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업체들은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노심초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의 TSMC는 미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회사 규모가 지금처럼 커졌기에 미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기업입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 금지한 이유 중 하나인 반도체의 군사적 이용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 바이렌이 만든 AI 반도체 칩 역시 생산조차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피온이 개발한 AI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성능이 입증되었는데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입김이 워낙 강하기에 한국이 중국의 해당 고성능 반도체를 판매한다면 미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으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도 이를 알고 있기에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중국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데 상무위원장은 한국과의 불편했던 과거를 개선하고 함께 발전했던 30년 수교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우회와 장기적인 한중관계를 추진하자고 밝히는 등 한국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서방의 고립 정책으로 중국이 많이 다급하다는 신호일 텐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입국으로 반도체 자급률이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중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93%는 전부 수입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중국의 무역적자 중 절대다수는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 반도체 자립이 없다면 중국 첨단산업의 미래 또한 없다는 것으로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제안으로 인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면 최근 3년간 매출의 27%가량이 중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고성능 반도체 수출금지 조치로 인한 엔비디아 측의 매출 감소분은 대략 4억 달러, 우리 돈 5,5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여전히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기에 한국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고성능 AI 반도체는 주로 차량용 반도체로 사용되는 28나노의 공정을 활용했음에도 최신 7나노를 적용한 엔비디아의 제품보다 2배에서 4배가량 빠른 획기적인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해당 제품이 28나노가 아니라 최신 공정인 7나노 혹은 그 이하 공정으로 생산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이 나올지 가능조차 안 간다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번 수출금지 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1위인 엔비디아의 시장이 작아진 틈을 따 한국이 자체적인 영향력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인플레 감축법안 IIA로 열받은 한국이 중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1위의 압도적인 실력을 가졌는데 이런 한국을 화나게 해서는 오히려 미국의 손해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반도체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반도체 호랑이가 되었고 더 이상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로 커져버린 한국 반도체 위상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정책과 국제적인 흐름에 협조한 만큼 미국이 한국에게 합당한 대우를 했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테지만 최근 미국은 자국의 이익 앞에서 동맹의 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혈맹인 한미동맹의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국은 다시 한국의 신뢰를 얻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